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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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왔다 라스트 둘 다 반피 둘 다 반피 다리 싸우는 이리 컷 순하다 산재 빠졌어 아 라비누 나이스 아 쏘리 아무것도 더 좋은데 기우당 설때 깨단 설때 깨단 나이스 라비누 골 룰 룰 룰 룰 아 낚였어 두 등반 두 등반 나이스! 하나 더! 하나 더! 얘 지금 9등반이야 시간만 더 에론 가둘게 안갔어 물러 물러가지고 왔는데 갔다오는거 깜빡했네 가린 가린 가리필 이러와나 강이한대 봐 끝까지 낚시할게 아 나 그럼 빠르게 죽는다 나이스 나이스 어디 컷이야?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? 하나 더 있다가 나이스 키는 나아지 나이스 잠깐만 인간을 가 deprived 글쩍 Carne 다음주에 계속 됩니다